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공수표 던진 수주전.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대한 특별 점검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 무엇이 또 쟁점인지 역시 생활경제부 김한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건설사들이 내놓은 사업 공약 중에서 이주비 지원부터 좀 살펴볼까요? 무이자 대출,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이주비는 말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이 임시로 살 집을 구하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서울의 경우 특위지역으로 LTV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재개발 지역에 살던 저소득층들은 이주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 은행 조달 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건설사들이 추가 이주비를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LTV 70%, 최대 5억 원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기본 LTV 40%에 추가 30%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내용을 입찰서에 담았는데,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대건설은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1년 이후에 내도록 하고, 또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 지원도 약속을 했는데요. 이들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 점검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 기자, 또 이른바 임대주택 제로 공약을 내건 건설사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림산업은 임대주택 제로,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게 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주택 비율 15%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은 자회사를 통해서 임대주택을 876가구 전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도정법상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개발 지역인 세훈 3구역의 경우도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관할구청인 중구청이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가 또 서울시가 임대주택은 철거 세입자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정이 필요한 만큼 민간 매각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높은 분양가를 아예 보장을 해주겠다,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공약을 내건 건설사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GS건설이 3.3제곱미터당 7,200만 원 분양가를 보장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물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단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반가량인 조합원 분양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이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업성을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더 올리는 상황에서 시공사가 그 차익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